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여기서 좀 어려울 것 같은 거는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건데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4개로 나눠진 거 2개로 나눠진 거 이런 풀 수 없어요 분모를 맞춰줘야지 분모 통분 23단원 149페이지에 나오는 유리식의 성질이에요 분모는 통분할 수 있어요 분모는 통분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2분의 3하고 분모 분자에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똑같다고 했죠 4분의 2 3은 6 4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 분모를 맞춰준 다음에 계산해야 된다 이거는 계산기로 돌리면 당연히 되겠지만 저희는 전기 문제를 풀려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4분의 6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가로 치고 플러스니까 이거 바뀌어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더하네요 똑같죠 절대값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4분의 3 절대값 써주고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6 절대값 써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가로 친 거를 안으로 들어오면 똑같죠 마이너스 4분의 9가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고 모르는 문제는 질문하러 오세요 카페로요 기본 문제 꼭 여러 번 풀어보시고 여기에 답 3 플러스 4는 7 이렇게 답 달지 마세요 여기다 답 달지 마시고 틀린 것만 체크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엄청 쉬운 문제 누구한테나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여러 번 한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했냐 왜 이런 것들을 했냐 1번 같은 문제 때문이에요 1번 같은 문제인데 1번 같은 문제는 이게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33단원을 참고해야 돼요 215페이지에 있는데 33단원의 행렬의 더 센 법칙 행렬의 더 센 법칙 잠깐 하자면은 지금 잠깐 들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행렬이란 거는 매트릭스 이렇게 생긴 걸 말해요 이렇게 숫자가 행하고 려를 지키고 있는 것을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더할 수도 있어요 딱 보면 더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4 1하고 4 더해서 5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더 주는 거예요 엄청 쉽죠? 3 2 끝 행렬의 더 센이에요 엄청 쉬워요 이렇게 행렬의 더 센 행렬의 곱 센 이런 것들만 알면은 저 특성 방정식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돼요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풀어봅시다 이 부분 이 부분을 풀어봅시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보면은 그 위치에 있는 거 빼야 돼요 그 위치에 있는 거 빼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빼줘야 돼요 파란색을 빼줘야 되죠 s-1 빨간색을 빼줘야 되죠 0하고 3을 빼면은 마이너스 3 0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 s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s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이거 뭐였죠? 플러스 플러스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플러스 돼요 s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 나오고요 정수의 성질을 이용한 더 센 그리고 행렬의 덧셈을 이용한 문제죠 이거 대학교 과정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더해주면 돼요 2번 문제는 이거는 15단원 15단원의 절대값 15단원 써주세요 15단원 2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요 3번 문제 3번 문제 여기 부분을 해봅시다 계속 비슷하죠? S 0 0 S S 0 0 S가 계속 나올 거예요 특성 방정식의 해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가로를 쳐도 되고 꺽쇠를 쳐도 되는데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통일해 줄까요? 빼주면은 S하고 마이너스 2하고 빼주죠 S 플러스 2 0하고 2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특성 방정식이 이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게 이해가 안 갈 건데 이거는 34단원 34단원 판별식이라는 공식이에요 판별식이라는 공식 어렵죠? 행렬에 더셈도 나오고 행렬에 판별식도 나와요 이게 딱 이거랑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34단원에 합시다 34단원에 합시다 저희가 배운 거는 여거만 그래서 제가 이 수학을 하면은 많은 걸 풀 수 있어요 사실 이거 3번 문제 이게 전기 문제예요? 이거 고유값 구하는 거 대학교에 나오는 선형대수예요 고유값 나오는 거 특성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선형대수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전투수학은 이렇게 회로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기기사 기출문제인데 수학이에요 진짜로 수학인데 좀 특이하게 대한민국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에는 이거를 수학이 아니라 이것을 회로이론 문제라고 합니다 4번 이거는 편미분 단원인데 편미분 단원인데 저희가 풀 수 있는 것만 합시다 이렇게 여기 부분 하면은 마이너스로 묶여 있어요 마이너스 3YI 3XJ K가 있는데 마이너스 있죠? 이거는 나눠주는 분배법칙을 써야죠 유리식의 성질 정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YI 마이너스 3XJ 마이너스 K 이렇게 마이너스가 다 들어간 거예요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까지는 다 맞죠? 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K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여기만 합시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하면은 4 곱하기 32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28 3,4,12 128 마이너스 4,4,16 4,2,8 J,96 이 되겠죠 4를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곱해주니까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근데 여기 저희는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24 마이너스 J32 해봅시다 마이너스 3하고 24를 하면은 마이너스 72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네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J 그대로 써주고 숫자끼리 하면은 32하고 3을 곱하면 3,2,6 3,3,9 9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J가 곱해져 있는 거 이건 복소수지만 이거를 J계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J계수 J가 곱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J96 플러스 96 없어지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16 이거는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3X하고 마이너스 2X는 X가 되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J96 플러스 J96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사실 이거는 복소수라는 개념이지만 27잔원에 나옵니다 27잔원 복소수의 계산인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없앨 수 있어요 문자라고 봐도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128-72는 56 6입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56V였죠 이것도 해봅시다 여기 부분만 할까요 여기 부분만 앞에 25는 빼고요 J는 J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숫자는 숫자끼리 J는 J끼리 그러면 숫자 숫자 더하기 더하기죠 460 마이너스 플러스죠 절대값이 큰 게 뭐예요 마이너스 J300 마이너스 플러스 J80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를 써주고 빼줘요 220 J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J22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건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됐죠 이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특성 방정식을 S00S라고 쓰기도 하지만 람다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람다 이 부분은 람다로 썼네요 출제자 마음이에요 애쓰고 싶으면 애쓰고 별로 쓰고 싶으면 별인데 제가 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여기 부분은 여기랑 여기 부분은 여기랑 여기 부분은 여기랑 여기 부분은 여기랑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건 한번 직접 해봅시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꼭 하세요 어떤 복습이냐 기본 문제의 복습 또 강의를 들으신 분은 한번 기출문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직접 나오는 실제 기출문제로 만들어진 책이니까요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복습 꼭 하세요 그리고 3단원 4단원 다 하신 분은 빨리빨리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 개념 보고 기본 문제 풀고 개념 보고 기본 문제 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세요 기출문제는 같이 하시고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